LG전자가 사람이 직접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합니다. LG전자는 오는 31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IFA 2018 전시회에서 웨어러블 로봇 LG 클로이 스투봇을 처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제품은 산업 현장부터 일상생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지원용 웨어러블 로봇입니다. 특히 착용자의 하체를 지지하고 근력을 향상시켜 제조업, 건설업 등 여러 산업 현장 등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.